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6회 세계오순절대회 성회본부가 여의도순보금교회에 마련됐습니다. 여의도순보금교회 측은 대회를 위해 지난 13일 교회 세계선교센터 9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. 세계오순절대회는 1947년 스위스에서 첫 대회를 연 이래 3년마다 개최되며 국내에서는 1973년과 1998년 두 차례 유치한 바 있습니다. 이날 현판식에서 대표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세계오순절대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영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